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녹음하러 오는데 여기가 홍대 빨간색방 카페잖아요. 1층 카페에서 드디어 그 노래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 노래. 그 노래 몇 년째야? 한 20년? 그 정도 됐네. 머라이어 캐리 옹의 제목이 뭐지? 네. 머라이어 캐리 옹의 제목이 뭐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Is you는 아니구나. 아무튼 All I want for Christmas 이 노래가 나오면 일종의 그거잖아요. 신호탄. 그렇죠. 날씨가 추워졌다. 12월이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연말인 척을 해야 될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민하지마. 연말 맞아. 해주는 노래. 일종의 스위치죠? 네. 딱히 들리길래 오늘은 저랑 홍쌤의 인사하셨죠? 네. 인사했습니다. 저와 홍쌤의 정신이 없습니다. 빈약한 근황 대신에 돌발질문. 또 돌발질문. 네네. 나 진짜 방금 떠올랐어. 너무 돌발이다. 연말에 반드시 하는 자기만의 의식이 있나요? 연말이다 하면. 음... 의식이요? 리추얼. 저는 꼭 가족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 그래요? 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혼자만의 시간과 마무리하는. 남편분도 그럴까요? 아니 아니. 네. 안일 수도 있죠.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꼭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집에? 네. 집에. 그리고 이거 제아의 종소리를 칠 때 내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요? 나 20대 때는 반대였어요. 음... 1월 1일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집 안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 아 진짜요? 어. 어디 가서 취해 있어야 되고 약간 20대 때. 아 그쵸. 그래서 연말에 밤새는 풍습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죠. 뭔 소리예요? 눈썹 휘어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연말에 되면 원래 저의 의식은 12월 31일 날 1년 다이어리를 펴놓고 1월 1일부터 쭉 훑는 게 저의 중요한 의식이에요. 진짜 그건 의식 같다. 네. 네. 안 빼놓고 항상 했어요. 1월 1일 때. 아 이게 오래였어? 10년 전 일인 것 같은데?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예 기억 안 나는 누구와의 만남도 여기 써 있고. 그런 게 있다가 있는데 이제 조만간 제가 이사를 가면 아내하고 우리도 좀 인싸같이 살아보자. 초대도 좀 하고. 아 그게 인싸의 의식인가요? 아닌가요? 네. 내 머릿속에 인싸는 이런 느낌이에요. 스스로 호스트가 돼서 자기 집으로 누구를 초대해서. 파티하고. 파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틀어놓고 대접하고 이런 어떤. 그렇구나. 진짜 되게 활발하신 분이야. 되게 사회적인 분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 앞에 두고 혼자 한 말인 것처럼 하지 마요. 아니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른 점 같아요.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있고 싶어요. 아 저도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연재를 할 거니까요. 네. 혼자서 아니면 진짜 가족과 함께. 우리 그랬었지. 벌써 네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엄마 그만큼 늙는구나. 아 네가 벌써 올리비안 철 있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귤과 함께. 아 그렇죠. 집안에서 뒹굴뒹굴할 때는 웹툰스쿨 말하는 게 없죠. 그럼요. 그냥 BGM으로 깔아두세요. 뭐 할 거 없을 때는요. 이렇게 뒤에 깔아두시고 하루 종일 귤 드시고. 저주 같은데 약간. 죄송합니다 여러분. 코타츠. 코타츠. 코타츠 위에서. 귤과 코타츠. 위에서. 안에서. 위에서요. 코타츠 위는 고양이 듣고. 고양이. 고양이에게 양보하시고 코타츠 안에서. 안에서도 좀 이상하지 않나. 아 근데 그 단어 설렌다. 코타츠, 귤, 고양이. 만화책.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 난로 때문에 바지가 좀 익는 냄새. 아세요? 세탁 냄새 같은. 아 진짜요? 제가 왜냐면 작업실을 되게 그 부르하게 썼을 때 아무도 없는 연말에 추워 죽겠는데 난로 펴놓으면. 너무 추우니까 점점 난로와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바지 세탁소 냄새 같은 게 좀 나요. 와 그런 냄새가 날 수 있겠네요. 그게 저는 항상 향수. 여러분 암튼 연말 잘 보내시고. 네. 뭐 다음. 다음 그 뭐야. 웹툰스쿨도 계속 연말 얘기를 할까요? 네. 자 우리 게스트를 모셔놓고 벌써 4분이야. 죄송합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는 게. 네.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쉬우면 안 돼요. 쉬우면 안 되는 분이에요. 연재 중이니까. 지금 얼마나 인기를 연재하고 계신데요. 제가 섭외 연락을 드리면 쫙 갈려요. 나 지금 연재 중이니까. 연재 끝나고 언제 언제. 연재 끝나고 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재 끝나고 몇 월 며칠에 불러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약간 계획적인 사람. 네. 그렇네요. 연재 끝나고 보자. 이쪽은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 언제 한번 밥 먹자 같이. 그리고 극소수의 너무 소중한 VIP들은. 네 갈게요. 우와. 형. 잘 살았다. 그쵸 작가님. 잘 사셨네요. 내가 잘 산 건지 이분이 착한 건지. 둘 다 둘 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창 바쁠 때죠. 연재 중이신 좀비 딸의 이윤창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윤창입니다. 지금 뒤에서 막 쫓아나요. 이윤창 작가님께서. 네. 너무 긴장을 하셔서. 10분만 얘기하면 알 거야. 네.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창 작가님 청취자분들 중에서 독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본인의 육성으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툰 목요일에서 좀비 딸을 연재하고 있는 이윤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진짜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연재해 주셔서. 오늘 이윤창 작가님이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도 좀비 딸 완전 팬이었어요. 좀비 딸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근황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네. 신작 연재가 얼마 만에 들어갔던 거죠? 오즈랜드를 끝내고 1년 한 2개월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좀 긴 휴식 같았어요? 짧은 휴식 같았어요? 사실 1년에 한 작품씩 그렇게 연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어서. 진짜로요? 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는 늦어졌지만 적당히 쉬었던 것 같아요. 나 3개월 더 있으면 3년인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얘기요? 게스트 올 때마다 네 얘기하지 마. 1년마다 한 작품이 목표였어요? 1년에 한 작품은 아니고 한 작품이 끝나고 1년을 쉬고 다음 작품 들어가는 그게 목표였죠. 이번에는 2개월 정도 초과 휴식을 취했군요. 나한테 금방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느낌이 좀 다른가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약간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아무래도 장르적 특성이 현대물을, 좀비라고 하면 현대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시대적 배경은 현대니까 제가 이제껏 했던 작품들은 조선시대와 판타지시대의 이 세계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현대물을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더 현대물에 더 친근하게 익숙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좀 더 반응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반응이 좋은 상태의 작가의 입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이유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반응이 좋다는 결과가 중요하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윤창 작가는 이런 개그를 잘했는데 원래 이런 방식의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 본 거야? 얘들아? 이런 느낌?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아쉽다. 하지만 즐겁다. 좀비 딸은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네. 저도 약간 종범 작가님과 같은 생각인 게 한때 하나의 제 만화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의 밈이었던 게 개그 코드가 잘 맞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매니악적인 말일 수도 있는 거라 약간 좀 소수의 코드가 맞는 그런 걸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좀 약간 대중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확실히 발견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나 늘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이라고 갑자기 뭐 힘주고 기업 준 거 아닌데 좋아하네? 이런 근데 또 주변에서는 개그가 좀 많이 물이 올랐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을 좀 듣긴 했어요. 그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 하던 건데 좀 더 능란해졌다고 해야 될까? 저도 확실히 그런 거 좀 느꼈어요. 제가 좀 노련해졌다는 그런 느낌은 좀 받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요새 자신감이 좀 넘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동안 자신감이 너무 없다가 너무 좋아. 아까 전에 저 자신감을 저희는 확인했죠. 그렇죠. 제가 롱탑을 녹음하기 전에 녹음기 켜기 전에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녹음할 때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내가 물어보는 게 개인사 같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가족관계나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 근데 가끔 이윤창 작가님 같이 배우자도 인기 작가인 경우가 있으면 딱 찍어서 물어봐요. 그쪽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단히 뭐였죠? 괜찮아요. 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요새는 제가 김진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인정하는 네? 저는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괜찮은 건가? 죄송해요. 사실 김진 작가님은 지금 열심히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시니까요. 근데 다시 김진 작가님이 다시 연재를 하시면 또 저보다 잘 나갈 수 있고 부부끼리 순위 경쟁이에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날씨진타임의 김진 작가님과 이윤창 작가님은 또 부부시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이윤창 날입니다. 이윤창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사석에서 되게 오래 봐왔잖아요. 저하고 얼마나 오래 봤죠? 꽤 오래 본 것 같은데 사실 이종공 작가님과는 별로 안 치네요? 뭔가 술자리를 한 번 같이 해본다거나 그런 탁구를 같이 치고 그랬었지만 땀을 흘리며 함께 남자들의 그 공을 주고받았던 게 더 중요하지 술 몇 잔이 더 중요하겠다. 술도 중요하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을 때 아무 고민 없이 나왔죠. 미안해요. 저 나 혼자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구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하겠습니다. 어떻게 리액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오늘 녹음하면 더 친해질 거예요. 나도 오래 봤어요. 그 옅툰 작가님들 어떤 모임에서 저하고 친한 동료들이 이윤창 작가님하고 되게 친해서 몇 번 봤는데 결혼하신 날도 보고 그때 봐야 느낀 건 이상하다. 개그 작가들은 보통 실제 작가는 재미없다던데 이 사람은 계속 빵빵 터지는 거야. 너무 웃겨져. 그래서 오늘 인터뷰 굉장히 기대했어요. 그런가요? 저 별로 현실에서는 재미가 없는데 그다지 리액션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농담을 한다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죠. 꼭. 그런 게 있습니다. 양념을 잘 치시는구나. 오늘 어떤 작가님이실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실 텐데 네. 본격적인 얘기를 저스틴 강국 듣고 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틴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틴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웹툰 웹소설은 저스틴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그 들어보셨다고요? 롱터뷰를? 제가 이렇게 섭외했더니 성실하게 되게 또 들어보신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와 어땠나요? 겁난다.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네. 미티 형의 입을 벌려놓고 입을 벌리는 거는 정말 상상을 철해서 김진 작가님도 보여주고 이거 너무 웃겨요. 그거는 두구두구 말하는구나. 네. 진짜. 최고였어요. 사실 나도 그거 듣고 올커니 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정말 저도 연재하다가 오즈랜드 할 때는 라이브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하루에 콘티 짜고 바로 스케치 들어가고 이렇게 급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정말 입을 벌려놓게 그런 생각이었어요.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우선 입부터 벌려놓고 보자. 짱이었어. 정말 애드리브로 만화 그리는 사람 처음 봤는데 힌트를 줬어요. 롱터뷰 들어보시니까 네. 어떻게 뭐 본인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요? 네.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한편으로는 각종되는 게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꽃가족 형님들의 인터뷰를 보고 상신형 파트였나요? 네. 슬픈 음악을 깔아주니까 내 인터뷰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편집의 모든 것들은 게스트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갑니다. 요청하시면 굉장히 밝게 해야겠다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미 또 무슨 비지언 넣을지 옆에서 다 정해놨어. 그렇죠. 좋습니다. 듣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동여지도 프로젝트인 롱터뷰는 이윤창이라는 작가가 작가가 된 경로를 지도를 펼쳐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첫 질문은 예상하시겠지만 만화가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옛날 처음으로 만화와 얽혀있는 기억으로 돌아갈게요. 언제 처음 만화를 만나셨나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그땐 국민학생이었죠. 그렇죠. 1993년인가 그때쯤이었어요. 그때쯤에 8살 드래곤볼을 처음 그전에는 미술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림은 막 그리고 했지만 8살 전에 미술학원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이것저것 많이 보내셔 태권도 학원 이것저것 보내셔서 그렇죠. 3대장이죠? 피아노, 태권도, 미술 제가 그중에 미술학원을 제일 좋아해서 그것만 계속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책 드래곤볼을 처음 접하고 제가 이제 서점에서 처음으로 드래곤볼 이제 매대에 가장 앞에 나와있는 35권이에요. 그 기억이 그거를 제가 그냥 샀어요. 어렸을 때 왜 1권부터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35권은 샀는데 그 내용이 주인공인 손오공이 죽는 에피소드예요. 셀 전에서 그렇죠. 그렇죠. 처음 어린 마음에 상처까지 받으면서 근데 이게 정말 만화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때부터 저는 다른 작가님들 인터뷰 들어보면 다들 만화가를 생각 안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만화가가 되신 분들이 좀 많던데 의미로 많죠. 네. 말리언 작가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미티 작가님도 마찬가지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늘 만화가였어요. 와 꿈으로 이루셨어. 저는 단 한 번도 만화가가 아닌 삶을 생각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드래곤볼이 가장 큰 이제 시작점이 되었고 이제 그때 당시 드래곤볼과 쌍벽을 이루던 정말 존경하는 우리 만협 회장님 이충호 선생님의 마일러브와 깍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만화에 큰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손태규 선생님의 십이지 전사 십이지 전사 손태규 작가님 제가 또 그런 스타일 되게 또 좋아했고 저하고 지금 너무 겹치는데 그러니까요. 중학생이 되면 김수용 선생님의 힙합 다 거쳐가죠. 지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죠. 정말 신기하다. 그렇죠. 3살 제가 그런가요? 4살 차이 아니에요? 3살. 8살 드래곤볼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만화가로서의 꿈 저하고 똑같아요. 힙합도 찍었고 손태규 작가님도 찍었고 다 되게 비슷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때 그러면 만화를 보고 너무 감동해서 만화가가 되기로 했다 쳐도 그것만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인데 네. 막 따라 그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화를 많이 따라 그리고 썼는데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어요. 그때 자기의 장래 희망 같은 거를 쓰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걸 그림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꿈이 근데 그때는 그냥 애들 따라서 과학자? 줄 때가 없을 때니까 과학자? 과학자? 대통령?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그거를 제가 비행기를 그리고 타고 있는 걸 그렸어요. 오. 만화로. 그리고 두 번째 컷에는 이미 컷이 나눠져 있어요? 네네. 국민학교 2학년 때는 그때는 키가 좀 커서 네. 키 크면 농구 선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약간 또 그때 줄 때가 없어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리고 좋네 좋네.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는 제가 또 탁구부를 했었어요. 이분 탁구 선수 출신이에요. 오. 진짜요? 선출 선출.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선수도 선수죠. 그럼요. 여튼 그때 탁구를 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렸다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였구나. 그때 초등학교 4학년 그때쯤에 이제 제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근데 앞에서는 컷들이 다 만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성 컷이 아 나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만화가가 된 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대단한데? 이게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의식 속에서 딱 등장한 건 초사 왠지 그런 게 아닐까 11사였습니다. 그래요. 한 번 그렇게 만화가를 의식해버리면 약간 그 전으로 돌아가기 좀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만화가가 띵하고 꿈이 돼버리면 탁구 선수, 농구 선수 이런 거는 맨날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수업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뒤에서 탁구 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만화가는 한 번 스위치가 올라가면 하루 종일 그릴 수 있어요. 점점 가속도를 더하게 띵는 게 만화가의 꿈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쭉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참 탁구는 요즘 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안 칩니다. 그래서 저는 종범위 형과 마지막으로 쳤을 때는 제가 더 잘 쳤지만 지금은 정말 상대도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이분 정말 탁구 오래 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나도 안 쳤어. 아 그래요. 그래서 종범위 형과 탁구 안 치려고요. 제가 이긴 걸로 남아있게 남겨놔야 돼서. 진짜 너무 잘 쳐가지고 선수 출신이 이런 건가 다를 것 같아요. 상대도 안 돼요. 저 완전 그냥 완전 잘 치시잖아요. 바다가 기어다녔어. 너무 잘 쳐. 아무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만화가를 꿈꾸는 수많은 작가들과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오래 갔다. 보통 이제 만화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수업시간에 항상 책에다가 낙서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때는 지금도 제가 제가 살던 지역에 서령고등학교가 서현구 서령 서령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좀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안양에서 안양고 뭐 이런 거 비평준화 예를 들면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사촌 형 두 분 다 두 명 다 서령고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전학을 왔어요. 서산으로 그래서 서산이요? 고등학교에서 꼴찌하는 그게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편이 만화에 올인할 수 있었지 어차피 들어온 거 아니 뭔가 되게 비슷해요 이 부분은 다른 작가님들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좋은 고등학교의 꼴찌는요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 학교 타이틀도 가졌고 이미 버린몬 공부나 하자도 다 가졌고 괜찮은데 보통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만화 가라는 직업은 아직 오기 전이잖아요 만화 좀 그리면 주변에서 좋아한다 정도고 어떻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도 그때도 꿈이 확고하게 만화가여서 계속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들었어요 만화 동아리를 나랑 똑같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임문계 고등학교고 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취미로 그냥 그리고 그따지 뭐 고스프레 같은 거를 한 번씩 하고 막 그런 정말 작은 동아리였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입을 해서 자기소개에 저는 꿈이 만화가입니다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제 아 그치 야 우리는 그냥 취미인데 어 그냥 취미인데 좀 무서운 애가 들어간다 이 식으로 너 좀 뜨거워 맞아요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내가 그랬거든 이윤창 작가님 외모가요 느낌이 브로콜리 너마조의 덕원씨처럼 팔다리 길고 손가락도 길고 아 그쵸 되게 조용조용한 맞아요 그리고 약간 지적인 느낌으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저런 목소리에 저런 외형으로 공부 좀 했어요 얘기하니까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인텔리그 같고 막 아닙니다 그렇게 뜨거운 조용히 뜨거운 만화동아리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동아리 활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만화동아리가 너무 저의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화동아리를 학생 때 하는 경우가 흔한 경험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없는 때도 많아요 없는 경우도 많고 선생님 저희는 없었어요 없었죠 저는 이제 만화동아리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동아리 회장을 맡았는데 이르지 않았던 당연한 수준인가요? 그때는 뭔가 지금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회지를 저희가 만들기로 했어요 와 회지 창간호를 맡았던 회장이에요? 네네네 근데 아 이게 회지가 맞나? 맞아맞아 회지 그 만화들 그려서 네네 회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원고를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그전까지 연습장에 그냥 연필로 그냥 그리고 그렇게 애들 나눠보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처음으로 펜선도 입히고 출판을 하는 소수 작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내용을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폭살하려는 안폭하려는 그 영화로도 있어요 탐크루즈 주연의 작전명 발키리라고 맞아요 유명한 짤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수많은 버전으로 재편되는 네네네네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좀 약간 2차 대전 덕후였어요 제가 좀 그래요? 뭔가 어울려 진짜 어울려요 안경 잡고 막 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나치로 숨겨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게임 같은 것 때문에 밀도하구로서 그때 이제 내용을 작전명 발키리 그게 발키리가 독일어로 발퀴레라는 이름인데 제목을 그래서 발퀴레로 해서 내용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내용을 그렸다가 저희 동아리 선생님 있잖아요 고문 선생님께서 고문 선생님 그걸 보시더니 국어 선생님이세요 국어 선생님이신데 제마나 제목을 이렇게 보시더니 나중에 책 출간되고 봤더니 제 만화 제목이 발키레가 아니라 바퀴벌레로 되어있는 제 인생 첫 작품 제목이 바퀴벌레가 되어있는 그거는 편집자의 횡포 야 그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타는 내가 역사 선생님이 맡으셨어야지 그치 국어 선생님이 이런 오타를 내가 참을 수 없지 국어 선생님으로서 사실 제가 이걸 MSG로 좀 쳐서 그런데요 선생님께서 검수를 하시고 바퀴벌레를 바꿔 놓으신 거를 아 선생님 이거 제목 발키레 맞다고요 아 다행히 출판되진 않았군요 출판됐으면 진짜 기억이 좀 가물선물해져서 그렇게 출판이 됐는지 발키레로 제대로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회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통 아쉽다 제가 이사를 좀 자주 다녀서 아니야 저거는 본인이 일부러 파기한 거야 제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제 원고랑 회지 다 갖고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너무 부러워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너무 부러워 스스로 파기한 이사 짐 싸다가 회지를 딱 보고 쓱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이렇게 버리는 거지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확실히 옛날 그림들 보면 너무 창피하긴 하죠 나중에 그게 돈인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잠깐 돌아갈게요 그러면 회지를 내기 전에도 연습장에다가 찍찍 원고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도구를 제대로 쓰진 않았어도 그때 그렸던 원고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칸을 나누는 원고를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되게 일러스트만 따라 그리고 한 장짜리 그림 그리다가 스토리는 되게 나중에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 내용들을 그려면 그런 만화를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반에 항상 만화 그린 애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있죠 소수민족 제 친구랑 같이 한창 IQ 점프를 모으던 세대니까 전 챔프였는데 점프였군요 저는 점프과입니다 이렇게 난이죠 이렇게 항상 아니요 전 사실 둘 다 모았어요 저는 이제 앞에 이제 몇 페이지를 제가 몇 그리면 그 친구는 뒤에 막 그리고 그때 핑크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일번만 하는 뒤로 넘기는 그렇죠 그 친구는 또 막 뒤로 그리고 근데 항상 1화 2화 1화는 무조건 제목이 만남이고요 주인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재밌다 그리고 한 2화 넘어간 적이 없어요 끝나고 항상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만나고 끝나요 이거 그리다가 이제 실증나서 다 다른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도구를 쓴 거군요 그때는 이제 좀 더 그전까지는 저랑 정말 제 친구들 몇 명만 보는 정도였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 도구라기보다 도구는 여전히 샤프 이런 걸로 그렸지만 소재가 모두가 좀 보고 웃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좀 희화화하는 그런 내용을 선생님들을 풍자하는 제목도 신서유기라고 지금 신서유기잖아요 서유기를 선생님들 캐릭터로 비유를 해서 마귀들 선생님들이고 약간 주인공도 선생님들이지만 마귀도 선생님들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을 많이 욕하고 그런 내용도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 대중을 의식했다 독자를 의식했다 이거를 내 친구가 보고 옆에 가보고 어느 날은 막 저기 이과 반 7반 가서 막 찾아오고 그러다가 결국엔 교무실 가서 찾아오고 어떻게 이게 인생 최초의 포퓰리즘이거든요 대중 독자를 좋아하게 저는 되게 안 좋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저랬으면 좋고 선생님들 화냈나요 혹시? 선생님들 다행히 좋아하셨어요 난 되게 부러워 제가 선생님들을 희아화해서 그린 만화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되게 막 그때 야만스러운 때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맞았어요 손으로 맞고 그게 저는 상처여서 그때 약간 반골기질이 싹 텄죠 이 뭐라고 풍자에 대한 어떤 반골기질 자기 자기 다음 작품에서는 더 엉망으로 만들 거야 이런 아 진짜요? 작가님은 반골기질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숨기는 것이죠 암튼 그래서 그런 극화를 그릴 거예요 처음부터 네네 그냥 스토리에 그냥 나와요? 보통 어렸을 때 스토리에 그냥 나와요 아마?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약간 즉흥적으로 많이 그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좀 즉흥적으로 그때 그리던 건 사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짜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혹시 그러면 마라동아리에서 처음으로 회지를 낼 때 펜도 쓰고 잉크도 찍어 그리고 그 전에 그렸던 예술장 마라들 이 모든 것들의 그림체는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땠어요? 아 그림체는 지금도 굉장히 편안한 그림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기도 편하고 표현하기도 편한데 잘 전달이 되는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림은 그렇게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나는 거는 역시 이충호 선생님의 그림체를 많이 흉내냈었어요 아 그래요? 좀 약간 흑흑 캐릭터가 기억나는데 까꿍해서 그런 스타일로 좀 귀여운 스타일로 많이 그리다가 그림체 하니까 정말 떠오르는 게 제가 스무 살 때 창일기라는 만화를 낙서 만화를 그렸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좀 반응이 있어서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창 뭐라고요? 창일기 아 창일기? 윤창할 때 창 근데 제 체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길고 말랐는데 그 체형 그대로 그렸어요 정말 팔다리 길고 너무 길쭉길쭉 하니까 이제 스스로 자각을 한 거예요 조금 짧게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나같지 않다 이런 거를 점점 느끼니까 이제 저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팔등신이 있거든요 오 맞아요 비율이 쩔어요 제 등신이 약간 거미등신이라고 모델 제 개인기 거미 죽은 거든요 거미 죽은 거예요 거미 죽은 지금 손가락 이게 딱 이게 제 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다 방금 개인기 하나 하셨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좀 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과를 애니메이션 과를 나왔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좀 더 그림을 캐주얼하고 좀 더 귀엽게 그리게 되는 움직여야 되니까 등신이 조금 짧아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또 제가 스스로 자각하기를 좀 짧게 그려야지 좀 귀엽게 그려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 조선을 연재할 때쯤에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아져가지고 지금 보면 아 왜 저렇게 그렸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끔 오즈랜드 때도 약간 더 변했고 오즈랜드 때는 다시 좀 더 길게 지금도 또 변했어요 오즈랜드 후반기 그림은 지금이랑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은 들지만요 여전히 지금 다시 보면 왜 또 저렇게 그렸냐 이런 생각을 여전히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오랫동안 파고드는 정통 극화체 같은 디테일한 그림체는 원래 아니었다 하지만 원고에 좀 걸맞게 심플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심플하게 만드는 건 애니메이션과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클린업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했 아니 그쵸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장신 그리는 게 많으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손색이 많이 그려야 되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좀 심플함 이런 거를 많이 추구하면서도 그 당시 정말 좋아했던 퓨처라마 심슨팀에서 만든 퓨처라마 퓨처라마 또 그리고 개그만화 보기 좋은 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으면서 개그 그림체에 딱 어울리는 그런 게 지금 완성이 물론 완성까지는 말하지 아니요 완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굳어진 것 같아요 자신감 쩔어 좋아요 너무 좋다 맞아요 개그만화를 할 때는 딱 이윤창 작가의 그림체가 저한테도 하나의 스탠다드로 좀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이 정도 그림체여야 극화의 표현력 진지한 연기를 시킬 수도 있고 개그를 시킬 수도 있고 이 양쪽을 모두 쓸 수 있는 그림체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원고할 때 개그하기 되게 어려워요 안 어울려요 이게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회지를 통해서 원고를 했던 바퀴벌레 발퀴레 발퀴레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얘기 좀 더 하실 거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그리고 바로 이제 전공생의 길인가요? 네네 근데 이제 늘 반복되는 인터뷰 내용인데 항목인데 전공을 정할 때쯤 되면 만화가라는 직업하고 만화 애호가라는 취미 사이에 결정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전공을 만화 쪽 방향으로 여기서 말하는 만화 쪽 방향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만화 가끔은 디자인과까지도 포함하는 비슷한 언저리에 있을 거야 사실은 만화가 아닐 수도 있는 그쪽으로 잡았다는 거는 진짜 직업으로 확고했나 보네요? 네네 그쵸 이유가 뭐예요? 직업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화가 왜 삶을 생각을 안 해봐서 당연히 만화 쪽 그림 쪽으로 간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은근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따가 이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을 이따가 던질게요 뒤에 있어요 하나가 더 나중에 던질게요 자 그래서 만화가가 되는 데는 어떤 전공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셨다가 보죠 입시미술을 했다거나 네 입시미술을 하면서 그때는 진짜 제가 뭔가 주변을 따라했어요 그냥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그 당시 이상하게 왜 다 애니메이션과를 지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만화가가 2005년인가요? 아니요 2004년? 2004년 2004년 실제로 만화가가 적기도 했고요 아니에요 만화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 붙어있었죠 그러니까요 세종대가 그랬고 붙어있다가 애니메이션만 살아남은 때 기도 했는데 2000년대 2000에서 2010년대까지는 만화를 없애고 애니메이션만 살아남는 추세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만화가 이제 출판 만화가 거의 사라지는 시기였으니까 반면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덕분에 다시 애니메이션 쪽으로 애니메이션은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었죠 2004년이면 청강대학교도 있었네요 그렇죠 만화과 완전 초기네 초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학과를 가야 만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랬던 것 그냥 사실 대학을 그때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련곤데 왜 학교는 어디를 가든 만화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만화 쪽 그림 쪽 관련된 대학을 가야 할지 생각한 게 좀 두근거렸던 거는 나 혼자 항상 만화를 그렸지만 반에서 대학을 가면 내 친구들 다 그림 그렸으니까 얼마나 재밌을까 서로 막 포즈도 잡아주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점 점점점인가요? 점점점입니다 아쉬워 처음 애니메이션 거로 갔을 때는 좀 실망이 많았던 것은 사실 어땠길래요? 그때는 이제 3D 쪽이 많이 유망하던 때라 3D 수업을 위주로 1학년 때 많이 들어서 항상 마우스로 쥐고 클릭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똑같은 걸 여러 장 수십 장 수백 장을 그리고 있는 건데 사실 아 좀 나랑 안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계속 내면 반전 네 애니메이션 거로 나왔지만 애니메이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개그마나 보기 좋은 날과 퓨처라마를 보고 뭔가 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내과다 저건 뭔가 종합예술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각과 청각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재발견하고 빠져드는 시기도 있었군요 네네 어때요? 그때 한 끗 차로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네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취업이 안 됐어요 정말 다행이군요 이게 아 그렇죠 우리나라 웹툰계에는 정말 빛이죠 빛 우리에게는 다행인데 네 우리에겐 다행 아 이게 애니메이션은 취업이군요 회사에 그렇죠 회사에 취업해야죠 이상하게 교수님들이 사실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도 좀 그냥 뭐 그냥 해주시면 말이겠지만 아 쟤는 천재다 그런 식으로 많이 시켜세워주셨었는데 그냥 해준 말을 치고 너무 근데 나키 회사에 안 꽂아주시더라고요 천재니까 너는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반골기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쟤는 성실함은 없어 이런 진짜? 좀 있었어요 성적 좀 안 좋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한다 그러면은 대학교에 가서 만화랑 무관한 수업을 들어도 혼자서는 계속 그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만화를 안 그리던 때였나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학교가 지방에 있으니까 전 자취를 했었는데 이제 여름방학에는 친구들 다 이제 본가 집으로 가고 다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학교가 저는 그냥 집에 가도 뭐 재미없고 그냥 자취방에 이제 컴퓨터 뭐 타블렛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냥 이제 제 생활툰 같은 만화로 창일기라는 만화를 그려서 올렸는데 방학 때마다? 네 방학 때 근데 그게 약간 좀 반응이 좋아서 하루아침에 그때 당시 말하던 물론 한정이지만 인터넷 한정이지만 반짝 스타 같은 어느 날 되게 좀 그 사이트 내에서 유명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되게 한껏 조심스럽게 잘한 척 되게 많이 아주 겸손하고 조용한 말트로 할 자랑은 다 하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본인 표정도 말하면서 좀 좋아 그때 얘기하는 게 좀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때 막 스투에서 연락 오고 오우 어 나 아 근데 그 웃음은 뭐죠? 터져나오는 웃음 너무 나 자신 자랑스럽다 스투 스투는 저 데뷔했던데 아 스투닷컴 거기서 데뷔했어요 와 진짜 근데 대단하시다 그게 몇 년 전쯤이야? 2006년 2006년 6년? 너 그때 데뷔했으면 나보다 훨씬 많아다 그때 그때 이제 반짝 스타 그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검진햇이라는 데서도 연락이 와서 검진햇? 네 주호민 작가님 아 제가 꽂았죠 주호민 아하하하하하 니가 꽂았다고? 제가 아 지금 포즈도 약간 되게 거만하셨어 허리 이침을 손에 올리고 이윤창 작가 주호민 꼽다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얘기 좀 해줘요 당연히 꽂은 건 아니십니까 그 당시 검진햇이라는 사이트가 새로 생길 때 이제 저한테 처음 연락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거기 검진햇에서 주변에 좀 추천할 만한 작가님들이 계시냐고 해서 제가 당시 정말 좋아하던 짬 아니 짬이 아니라 주호민 작가님과 아 그때는 삼류만화 삼류만화 그거 연재하실 때 사이트에서 아 주호민 정말 천재죠 호민 형을 주호민 작가님을 바로 딱 추천을 하고 꽂았네요 진짜 맞네 꽂았네 판단구 작가님 판단구 작가님 여비 작가님 꽂았네 진짜 맞네 꽂았네 꽂았네 어쨌든 이분들을 추천을 했었는데 어 근데 그분들도 같이 연재를 하게 됐더라고요 꽂았네 꽂았어 주호민을 꽂았다 제가 키웠죠 기아팔사는 주호민을 키우고 주호민은 이윤창이 키웠다 허리에 손 올리신만해요 주호민 작가님은 그때부터 짬으로 되게 유명하셨어요 와 짬이시도 진짜 창 일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검지넷과 스투 스투는 왜 안 갔어요 아 스투에서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나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그럼 이미 데뷔가 된 건가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네 포털은 아니지만 그런 그쪽에서는 하지만 고려를 받고 독자를 만난 연재 경험이잖아요 진짜 빠르셨다 그게 2006년 정도 대학교 한 2, 3학년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이윤창 작가는 방학마다 그렸던 자신의 일상 툰으로 스투닷컴이나 검지넷 등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맞나요? 네네 데뷔가 됐군요 얼렁뚱땅 한 문장 사이에 데뷔가 돼버렸어요 진짜요 그때는 확실히 약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에 되게 어떤 분은 되게 분노하실 수도 있는 게 또 어떤 분은 되게 씁쓸하실 수도 있고 매체와 작가 사이에 매치가 잘 안 될 때였어요 매체도 적었지만 은근히 여기저기 있었고 작가는 더 적었고 그러니까 데뷔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달리면 또 은근히 데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던 지금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있죠 그때는 확실히 그랬군요 어땠나요? 그러게 갑자기 데뷔가 됐을 때는 자각이 있었어요? 난 만화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게시판 올리는 기분이었어요? 돈은 조금 받았지만 사이트가 그렇게까지 리플이 많이 달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서 오히려 그냥 유머 사이트에 올릴 때가 더 반응은 좋아 그쪽에서 난 스타인데 여기서는 아니다 네 이러려면 너무 그 사이트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이 있을 수도 있으려나 아니요 이미 다 했어 저도 근데 저는 미윤션 작가님 같이 반짝 스타라도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면 싸이월드에서 페이퍼라는 게 있었잖아요 싸이월드 페이퍼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싸이월드는 미니홈피를 만들잖아요 근데 페이퍼는 블로그 형식이었나요? 잡지같이 잡지처럼 내가 구독을 하면 발행될 때마다 내 미니홈피를 배달이 와요 아 페이퍼라는 오프라인 잡지는 않은데 그거랑 비슷한 싸이월드의 페이퍼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데뷔한 게 스크롤릭의 신이처 형님이랑 저도 거기서 데뷔라기보다는 풀빵닷컴 등등등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투를 그리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쩌리 주목받다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 기분을 잘 몰라요 저는 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근데 반짝 스타라고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혼자 그냥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뒤늦었어요 괜히 주변 애들한테만 그냥 으쓱하고 뒤늦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만화가라는 어떤 느낌이 없었다 네 그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너무 한 번에 달려왔는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연습장 그림 고등학교 때 회지 대학생이 되고 나서 방학마다 그렸던 일상툰 이 전체적인 역사 중에서 작품 하나를 완성해 보았던 제 경험이 있었어요? 완전했다 완결해서 끝냈다 이 이야기를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어요? 일화만 그리고 말았던 과거와 다르게? 그럴 때는 절대 없었겠지만 창일기 이런 것들도 또 옴니버스의 생활툰이라서 뭔가 극화의 완성이란 느낌은 또 없고 한 꼭지 한 꼭지씩은 끝냈지만 그렇죠 역시 저에게 가장 그런 극화의 최초이자 최초로 완성한 건 타이밍 조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누가 보기엔 이미 작가가 됐다고도 느낄 수 있는 경력이 시작됐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만화가가 아직은 안 됐다면 그때 이후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었고요 학교를 원래 그만두려고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들었으니까 됐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좀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듣고 근데 대학은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님께서 그때 이제 원래 만화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웹툰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대학을 끝까지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작까지 만들고 애니메이션으로 그땐 또 학교 좀 열심히 다니고 해서 근데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과정이 없이 웹툰 작가가 만약 계속 돼서 뭐 그 당시 점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네이버 웹툰 쪽에도 넣어서 만약에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작가가 되었다면 부끄러운 작품들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투자의 여왕 같은 그런 거요 저의 데뷔작 같은 그런 거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때요 그것보다는 좀 더 천천히 가는 게 더 나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네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나이가 서른 넘으면 웹툰 작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당시 나이로는 되게 많은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이 무르익으면 아직은 좀 철없고 뭐라까 정말 개념도 없고 그런 스스로 느꼈어요 그걸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죠 보통 본인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그게 그걸 느끼게 된 계기가 창혁이 그 시절 덕분인 것 같아요 섣부른 작품을 많이 해본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그냥 말로만 그냥 반짝 스타라고 하는 거지 그 어줍잖은 인기로도 내가 좀 그것만으로도 으쓱을 했는데 어깨를 으쓱을 했는데 그거 그 시절들이 제가 자각하는 데 큰 도움이 돼서 그래서 에센스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아 그 아 그래요 그런 거 근데 진짜 빠르게 인지하셨는데요 좀 놀라웠네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연재할 작품이 타이밍 조선이다 근데 여전히 어엿한 어른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행인 것 같아요 철들면 만화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타이밍 조선으로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걸 직업 만화가로서의 데뷔작이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건가요? 약간 좀 그게 좀 강해요 왜냐하면 역시 스토리물로서는 최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마다 다 다르니까요 나의 시작은 어디다라고 찍는 게 실제로 어떤 분은 알바라는 생각으로 연재한 것과 전업으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연재한 작품 사이에 선을 긋기도 하시더라고요 타이밍 조선이 되게 중요한 시기였고 그게 2000 몇 년이었죠? 2011년 2011년 꽤 텀이 있네요 지금 거의 5년 가까운 텀이 있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최근에 제가 호외로 팬 울어라 팬이라는 유명한 걸작 고전 만화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길래 인터넷에서 하나 봤는데 명언이 나와요 똥망작을 만들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마지막에 반전이 있죠 똥망작을 만드는데 익숙해지면 끝이다 둘 다 맞는 거지 근데 용기 똥망작을 만들 용기가 없어서 데뷔를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너무 저는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화가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어떤 마인드셋이랄까 경험이 있다면 어떤 쪽이었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사실 그런 거 의식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하다보니 되었다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이것저것 알바하면서 심지어 별의별 알바로 다 해봤어요 그래요? 알바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취업이 안 됐으니까 네 천재지만 알바몬 알바몬 같은 사이트에서 보면서 천재가 할 만한 알바 있나? 지하철 택배 이런 거를 핸드캐리 그게 뭐죠? 손으로 이제 물건 배송을 해주잖아요 종로에서 보석류를 지하철 타고 배송하는 네 저는 근데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바보여서 이것도 면접을 보는 줄 알고 정장을 입고 가서 다들 막 그냥 추리닝크 오셨는데 저한테 정장 입고 가서 바로 그냥 일을 받아서 종로에서 물건 받고 방배 가서 전해주고 아 그거는 뽑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투입이에요? 네 그냥 그냥 바로 투입되는 건데 보석류를 하는데도 그래요? 신기하다 그렇죠 신분증 맡겨놓고 아 그치 그치 정장 입고 지하철 택배를 했다 네 막 그런 일 하면서 하지만 뭐 물건과 어울리네요 보석이라니 하다가 아우 그러다가 그냥 그때 생각했던 서른 살 넘어서 만화를 해야지 이거를 당장 철회하고 만화를 빠르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만화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게 이제 졸업과 동시에 좀 뜬 기간이 있잖아요 한 1년 정도를 1년 정도를 알바만 하고 사신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면서 무슨 무슨 알바였어요 그때? 어 막 마트에서도 일해보고 거기서도 일하고 그 또 보석류 눕기 따는 일도 했었어요 음 네 아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올리기 위해서 하얗게 뜨는 것들을 눕기 따는 작업들도 하고 또 어떤 음악 교재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교재 표지 디자인 같은 것도 해보고 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전문직 기능을 활용했던 그래도 그린 쪽을 그나마 보석 배달하는 거 빼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서른 살 이후에 만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뭔가 그 당시에는 서른이라고 하면 그냥 정말 어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네 생각이 좀 더 무르익고 단지 그거였어요? 네 그냥 그 얘기였어요 정말 홍쌤 서른 때 어땠어요? 어른이었나요? 저 결혼했었죠 어른이다 저도 서른 어른 맞네 저도 서른에 결혼했죠 아 그러셨구나 나 서른 셋 나 서른 때는 진짜 애였는데 나 서른 때 뭐였지? 저도 애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나 서른에 닥터 프로젝트 시작했네요 서른에 시작했구나 내가 애였네 아니 근데 20대 때는 서른이 되게 큰 의미였어요 맞아요 요즘 서른은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른이 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뭔가 상념들과 어린 것 같은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서른은 웬인가요? 와 나 그때 정말 거만했고 이런 정말 이런 애송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막 어우 부끄러워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죠 얼마 전에 이정님 공연에 갔는데 이정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서른 즈음 애가 나왔으면 서른은 지금 서른하고는 달라서 다르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나이인데 그 느낌은 지금 약간 마흔쯤은 돼야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마흔쯤이 왔다 심지어 제가 이제 스무살 쯤에는 누구죠 스물 스물셋이란 노래 누구 아이유 아니 아니요 스물셋 우리 세대의 스물셋 있잖아요 그 강타였나 이지훈인가요?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였네요 스물셋? 어쨌든 그 스물셋이란 노래도 들으면서 아 스물셋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정말 어른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스물셋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농익고 무르익은 내가 작업을 해야 될 시기를 빠르게 단축한 이유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어 그래 내가 좀 성숙한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당기신 거예요 아니면 네 사실 성숙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지는 않았고 그냥 빨리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동기였던 김이랑 작가님도 구름의 이동 속도 김이랑 동기였어요? 네 학교 동기? 네 대학교 동기 거기 천재 맞네 그러니까요 고아라 작가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천재 맞네 그렇네요 천재들이네 그 친구가 이제 데뷔를 하고 네이버 웨이튼에서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부럽다 멋있다 그런지 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가 확실하게 꽂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없이 미루고 좀 그래 좀 놀아보자 아니면 그래 좀 지금은 뭔가 돈을 벌어보자 하다가 주변에 진짜 친구가 갑자기 데뷔를 하거나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상황을 보면 갑자기 내 자신이 확 오죠 확 다가와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 그게 진짜 빡셌어요 저는 주변에 만화 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자극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러면 네 우리 고아라 작가님과 김이랑 작가님과 서로 다 이렇게 친분이 있었나요? 네네 아라 누나랑은 크게 친하진 않았지만 아 네 김이랑 작가님과는 크게 친했다 친분이 있었죠 되게 친하다는 의미를 본인께서 되게 딱 여기까지는 친한 거야 이거 이제 안 친한 거야 이거 되게 본인 나름대로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오픈일 때 들었잖아요 종범 형하고는 딱히 친하진 않지만 그래 뭐 술을 마시면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면 뭐 친한 적이 있어 마감 중이면 안 되죠? 바로 안 되잖아 네 안 됩니다 형 마감 중이면 안 돼요 안 친하시네 미안합니다 안 친한데 불러서 미안해요 아니 안 친해도 섭외할 수 있지 여러분 웹툰스쿨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친해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 농담이었어요 상처받았다 그래서 이 김이랑 작가의 데뷔 그런지를 보면서 그때 웹툰 작가들의 모임 같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작가들과 교류를 할 때였나요? 이윤성 작가님이 제가 또 워낙 또 집돌이여서 잘 나가다가 이제 김이랑 작가님이 부모 네 같은 부모 같은 부모 맞아요 같은 부모에 가입을 하고 모임을 이제 한두 번 나가고 이제 좀 작가님들과 교류도 좀 하고 하다가 아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좀 독이다 독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아 예 무슨 말이지 않아요 약간 양날의 검이죠? 네 작가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한 위로가 되면서도 너무나 큰 이 마음에 데미지를 주기도 해요 맞아요 맞나요? 이거 맞나요? 그래서 좀 작가 모임을 조금 조심 아니 그러니까 작가 모임 자체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친해지는 것 자체에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좀 그랬어요 좀 넓고 얕게 사람을 사귀었어요 많이 깊게 안 사귀고 마음으로 들어오지 마 약간 난 여기까지야 이게 모르게 좀 근데 요새는 좀 좁고 얕게 사귀긴 하는데 저는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했군요 아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아 근데 그것이 제가 또 약간 좀 외톨이 느낌이 좀 좀 성향이 그래요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근데 너무 이해가 가는 게 그 작가 모임에서 저는 최고의 동료들과 최악의 어떤 자괴감을 다 얻었거든요 작가라는 종족이 그런 것 같아요 고슴도치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아프고 멀리 있으면 외롭고 그렇죠 그랬죠 근데 처음에 이제 전공을 정할 때 외로웠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처럼 그림을 그리고 만화 그리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았고 그래서 갔다가 아니구나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이윤천 작가와 지금 이 작가 모임의 존재에 대해서 좀 겁이 났을 때 이윤천 작가 사이에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경험을 했길래 작가 집단을 바라보는 느낌이 좀 달라진 건가요? 글쎄요 그런 정도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보통 그러세요 아 네 보통 롱톱이 와서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들어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간은 많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되지? 좀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막연하게 외로웠던 고등학생 때랑 창작이라는 걸 해보기 시작하면서 작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접해본 20대 때는 달랐다거나 처음에 만화 애니과를 갔을 때 좀 다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다들 만화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들 애니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3D 하시는 분들도 많고 3D가 많았어요 정말 3D는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이 좀 덜했거든요 저에게는 제 느낌이 근데 아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또 만화를 또 좋아해서 애니메이션보다는 그때 김이랑 작가와는 좀 같이 만화 같은 걸 그리면서 친분을 쌓았었죠 아마도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직업 작가들이 예전에는 작가들에게서 어떤 연대감과 동질감 동류의식 이런 걸 느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작가님들을 만나면 같은 작가지만 난 작가들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약간 무섭기도 해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이훈창 작가님은 어떨까 여쭤본 거였어요 작가로 살면서 또 다른 작가들을 볼 때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겁도 나고 각자 자기만의 세상이 생긴 걸 알아서 그런가?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동료의식이라는 것도 정말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계속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저도 좀 고민 중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은 뭐 저는 약간 고민이 되고 계신다 정도로는 저는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웹툰에 타이밍 조선으로 가기까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사이에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를 좀 킬링 파트로 보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요? 이거 되게 궁금해합니다 네 맞아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지만 그 당시 뭐 이제 사회탐구 시험 같은 거 보면 법과 사회, 정치 이런 것들 과목이 있지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세계사랑 세계지리를 했어요 저는 아 진짜요? 독학을 해서 시험을 봤어요 아 그 당시에 세계사 세계지리를 안 배웠어요? 그거는 선택에 따라 달라요 저희 학교는 그걸 안 했었어요 그거 학교마다 달라요 어디는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거 세대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리는 무조건 배웠어요 네 세대 차이입니다 그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지리도 다 배웠는데 아 근데 한국지리는 있었죠 한국지리는 배웠죠 국사도 무조건 배우고 지금 이분은 세계지리 말씀하신 거죠 세계지리 다 배웠는데 진짜요? 야 그 시절엔 그랬군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닌가? 우리 학교만 그랬나? 아니에요 세대 차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때 그 세계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첫 만화를 생각한 것도 사실 타이밍 조선의 시초는 잔다르크 이야기였어요 네 잔다르크 이야기를 현대에 있는 사람이 과거로 가게 그 백년전쟁 쪽으로 가게 돼서 이제 아르크라는 소녀 그 소녀에게 잔다르크 그 소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잔다르크의 내용은 신의 개시 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거를 미래에 지금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신의 목소리를 영향을 주게끔 약간 조작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말하게 돼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건데 패션이 좋죠 좋죠 이게 기독교에서는 정말로 신뢰가 될 수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화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로 실제로 신의 신이 도움을 줘요 잔다르크에게 주인공과 잔다르크에게 그런 쪽의 내용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첫 작품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인의 정서에는 유럽 쪽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일단 인종도 다르고 메이저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안되겠다 싶어서 국사로 좀 급히 눈을 돌려서 그때부터 이제 도서관에 처박혀 살면서 한국사에서 조선시대를 일단 아무래도 가장 매체도 그렇고 정보도 많으니까 가장 친숙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좀 흔하지만 사도세자 이야기 쪽이 정말 딱 매력적이더라고요 딱 하기 좋고 네 좀 빨리 이야기를 급선회했군요 네 근데 이거 아예 시작부터 네이버라는 매체를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아예 처음부터 네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4화 정도 3화 정도 만들고 도전 만화로 바로 투입을 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도전 만화 올라왔을 때 기억나요 정말요 같은 부모에서 발견해서 그때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너무 웃긴다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막 몰랐어? 그때 카툰 부모 가입 안 했을 때였는데 내가 열심히 폰할랐는데 그랬군요 짝사랑이죠 뭐 재밌는데 이거 그래서요? 그때 이제 연재를 하다가 네네 이거 괜히 또 자기 자랑 같아서 맛있긴 한데 시원하게 하세요 5화 올릴 때쯤에 네이버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때 실제로 근데 그 작품이 겹치는 작품이 없었어요 맞아요 되게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흔한 소재잖아요 타임슬립의 조선시대로 가는 이야기 그게 없었어 근데 거기에 개그가 척가되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 측에서는 연재를 성실히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조금만 관망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죠 기대를 품고 이제 연재를 계속해서 10화 올라오고 운 좋게 이제 정식이 됐어요 그래서 좀 짧게 빨리 된 빨리 된 케이스죠 그때 진짜 오래 걸린 케이스는 7개월 막 3년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3년도 있죠 10화만에 되었다 아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때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랬던 건가 지금과 다르게 이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약간 네이버 배도에서 발탁되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은 좀 길어졌어요 네 네 이미 그 길어진 상황이었는데 10화 만에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약간 어필을 했죠 저는 전작들 그렇지 작품 활동했었을 때 작품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네 왜냐면 사실상 기준으로는 기존에 했던 그 검지넷이나 수투닷컴에서의 연재 경험이 네 근거가 되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만을 안하고 바로 투고하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네 그때 아셨어요 그거? 이종수 대표님도 너 왜 도전만화해 너 데뷔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나에겐 알바였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 어 어 네 그냥 도전만화로 그냥 시원하게 새로 새출발하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하지만 보란듯이 시퍼만 해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플랫폼에서 연재를 시작한 타이밍 조선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 여튼 작가가 되고 나서 지금 몇 년째죠? 어 이제 7년인가요 그러면? 7패년 됐죠 네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바뀌었던 직업을 가지고 산지도 이제 거의 10년을 바라보는데 이쯤 되면 생각이 정리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이게 맞는 것 같다? 약간 다른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될 텐데 다행히 지금 좀비 딸로 인해서 사실 행복하죠 왜냐하면 좋아해 주시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시니까 김진보다 잘 나가고 덩달아 힘도 나고 정말 네 사실 어 아 이건 전작 얘기라서 좀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전작을 하고 나서는 좀 걱정이 좀 많았어요 네 내가 메이저 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딜레마이 좀 있어서 오즈랜드 때요 네 그런데 다행히 좋아해 주셔서 좀 자신감도 많이 회복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 짝꿍을 웃길 줄 알고 내 만화로 반 전체를 웃길 줄 알고 학교 전체 학생들을 웃길 줄 알고 대학교 때에서는 사이트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먹히니까 어 이게 먹히나 보다 한 명을 웃길 줄 알다가 백 명을 웃길 줄 알고 천명을 웃길 줄 알고 이런 자신감이 정말 많았는데 네 네 이제 또 반응이 좀 안 좋고 하면 자신감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싶죠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다가 다행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좋아해 주셔서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자신감으로 이건 내 천직이다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들어보니까 이윤현 작가님은 만화가로서의 어떤 실감을 느끼는 순간이 개그에 있네요 누구 웃길 때 누구 웃길 수 있을 때 저는 리플에 크크크 마이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리플들이 있는 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괜히 막 길게 막 후기 쓰고 이런 것보다는 특히 어 막 아무래도 제 만화의 주인공이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캐릭터라서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난 그냥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실까 싸우지 말고 좀 웃어주시라 그래서 정말 웃긴 편들로 끝나면 크크크크로 도배되는 리플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네 그렇군요 웃기 되게 중요하시네요 제가 좀 진지한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진지한 분위기가 돼버리면 스스로가 못 참는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전형적인 그냥 삐끗 개그만 아가 느낌이라서 결혼식인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진지한 분위기 어 그렇군요 어 사실 이제 아까 전에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던졌던 던졌던 것처럼 몇 가지 맥락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만화를 이렇게 오래 그려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화가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만화를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시선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오래 해왔다면 이윤창 작가님한테 있어서 만화가로 만약 인정을 너무 완전 다 받았어 이제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도 새로운 직업이 머리에 들어오거나 눈에 들어올 일이 없을까요? 사실 생각은 하고 있죠 만화가를 안 한다면 근데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냥 김진 작가와 같이 한 번씩 얘기하는 그냥 카페를 운영하는 그냥 그 정도 소소한 나에게는 김진이라는 아내가 있다 카페 그거 말고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를 할 때 어부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어부가 왜 있어요? 지금은 사람 낳는 그런 어부인 만화라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갖다 붙인다 제가 또 제가 또 한때 낚시를 더 좋아해요 제가 그래요? 어부가 왜 나오지? 어부 종사자도 아니고 어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신기하네 그래서 언젠가 한다면 다시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것도 나는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도 나요 어울리시 뭐라고요? 지금 아무 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함부로 어울린다 그러면 안 돼 바닷가에서 카페도 하고 거기서 정어리 뭐 튀김 이런 거 짐실신 낙가와서 문어라면 뭐 이런 거 재밌네 재밌네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고민들 중에 하나 저도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 만화가를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까지 만화를 그리면 살 수 있을까? 둘 게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인데 여쭤봤어요 근데 다 그런 생각 생각하면서 살지 않나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났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새로우신 작가님들 보면 다들 어리시고 하는 작가님들 보면 그분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어린 생각을 그런 통통 튀는 어린 생각을 사실 어차피 제 모든 만화들이 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디어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상황을 웃기게 만드는 그 재주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걸로 정말 정말 소중히 간직해서 오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도 안 먹힌다면 저는 그러면 다른 직업을 해야겠죠 그렇구나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끝장나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그림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무기는 상황을 웃기게 만드는 상황을 웃기게 만드는 그런 되게 본인을 잘 잘 보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저는 너무나 그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언제까지 먹힐 수 있을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좀 자신있게 써먹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메인 도구가 뭐야 물어보면 정리해두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정리가 되어있는 분들은 다른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낮아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되어있으면 계속 불신에 차있어요 그렇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림도 대사도 연출도 모든 면에서 다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만 찾으면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난 그래도 좀 웃기지 라는 것만 확실히 있어도 전반적으로 못 그려도 자신감은 있어요 그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윤창 작가님은 본인께서 되게 뭔가 소재도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조합을 잘하시는 거예요 조합을 잘하지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겸손은 하시죠 너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갔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 안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데뷔작이 끝나고 나서 차기작을 들어갈 때가 많은 작가들이 고민할 때입니다 진짜 많은 고민을 할 때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도 까먹었고 똑같이 해도 될지도 까먹었고 불안하고 오즈랜드를 들어갈 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 오즈랜드 본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지만 정말 소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즈랜드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한 번씩 다시 보면 웃겨요 개그는 오즈랜드가 정말 가장 웃겨요 쓴무룩 쓴무룩 그걸 제일 먼저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사실 있던 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쓴무룩 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유머사이트 같은 데서 김정은이 핵 이런 걸로 핵무룩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개그가 아예 있었던 건데 아 오즈랜드를 들어갈 때는 제가 타이밍 조선 끝나고 그 당시 이제 외주 같은 거나 조금씩 하면서 차기작을 뭐 할지 고민하던 시절인데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단편 만화 크리스마스 특집 단편 만화에서 이제 판타지 물로 단편 하나 그렸었는데 그게 그때 반응이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일단 판타지 세계니까 말하는 나무도 나오고 수인족 그런 애들이 나오고 하니까 내 개그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사실 근데 오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좀 그리고 타이밍 조선이 끝나고 좀 거만하던 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뭘 해도 잘 할 거야 역시 천재 아니 자칭 천재니까 그렇게 그냥 겁없이 시장조사 없이 바로 들어갔는데 1화부터 바로 욕을 먹었어요 대착이 그래요? 어떤 욕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트럭에 사고가 나서 이 세계로 가는 전형적인 양산형 판타지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뭔지 양판소라고 해요 사실 그런 나도 처음 들었고 완전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요?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자책을 하고 아 왜 이런 것도 모르고 너는 근데 뭐 결국 거기 어떻게 이 세계로 가냐 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게 거기 가서 뭐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다시 약속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얼마나 신박한 과학공식이 이게 이 세계로 가야 돼? 거미에게 물려야죠 거미에게 아 그렇구나 신선하네 저는 그런 비판은 약간 좀 별로예요 어쨌든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있어서 엄습하는 거예요 대우즈랜드 시작하면서 차기작 같은 거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독자에 예상되는 반응이 자기와 예상은 다르고 혹은 이렇게 또 위축되어 있을 때 튀는 개그가 시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겹치면 여러모로 좀 힘든 연재가 될 텐데 차기작 고민하는 모든 작가님들한테 지금 시점에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거 같다 이렇게? 경험자로서 데뷔는 어떻게든 했어 그리고 하나 작품을 더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고 안 돼 제가 어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작품은 초심자의 행운으로 약간 운이 따라져서 약간 잘 되지만 두 번째 작품에서는 약간 역풍을 맞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작품에서는 일어날 것이다 라이즈 이거를 그냥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살아보니 그런 게 많다? 네 이번 작품 제가 지금 만화를 하면서도 정말 느낀 게 사실 오즈랜드 때는 만화적인 부분이든 외적이든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화 차기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세 번째 작품은 라이즈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작품은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해보는 게 근데 진짜 아까 처음 오프닝 때 얘기했던 똥망작을 만들 용기 계속 와닿는다 그러게요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봐보세요 그 결과 지금 현재 연재하고 있는 좀비 딸은 초기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반응이 정말 목요일에 거의 4, 5위?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아요? 완전 초메이저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어떻게 저는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으로 돌입하려고 하는데 홍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죠 좀비 딸 보고 팬심이에요 팬심이에요 진짜 타이밍 조선 때부터 저는 좋아했었는데 이 개그는 이거는 이 몸속의 뼈에 피해 이게 개그피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늘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 조선이나 어지랜드나 좀비 딸에서 느껴지는 그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그 잔잔한 개그들이 있어요 우리 되게 웃기려고 하지 않아요? 네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작가님께서 늘 작품에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았거든요 자 내가 웃길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냥 가볍게 자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 빼 있는 그런 작화랑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 뭐 이렇게 됐지 근데 은근 또 갑자기 웃기고 이게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완전 좀비 딸에서는 내가 또 힘 빼고 해보지 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인터뷰를 해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작가님하고 작품하고 닮아있는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만화를 준비한 사람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만화가 익숙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사이 같은 거 그리는 사람은 은근히 적어요 직업적으로 완성된 다른 걸 보여주지 윤창 작가님은 약간 힘이 많이 빠져있으신 어깨에 힘도 빠지시고 공기만 소리만 쳐요 내 목적은 있지만 굳이 뭐 괜찮아 이러면서 웃기시니까 좋아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생이었을 때 혹은 데뷔 준비할 때 이때랑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복합적인 질문인데 만화가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어떤 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도 이게 제일 두려웠고 지금도 그렇다 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다른 게 두렵다 일 수도 있고 혹은 그때 있었던 두려움이 지금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만화가 이윤창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거 여전히 두려움은 늘 갖고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 그건 정말 그걸로 인해서 공황이 오는 많은 작가분들이 공황이 올 것 같고요 우리 좀 우리 너와 나 주변에 수많은 작가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잖니 네 너무 많이 봤죠 네 그쵸 막 그래서 한 번씩 포털사이트에 이제 작가님들이 언급되고 이러는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저도요 아 또 어떤 일인가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보게 되고 마음 아프고 그쵸 이번 좀비 딸에서도 실수를 한 게 1화에서 이제 개그로 넣은 거지만 이제 좀비가 된 처음에 등장하는 환자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으어 거리면서 좀비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여고생 두 명이 지나면서 그걸 희화화하는 야 저기 네 남친 근데 이게 어떤 리플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병을 앓고 있어서 약간 저렇게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희화한 것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말 욕먹는 게 두려운 여전히 앞으로도 늘 반대로 저는 욕먹는 게 두렵다 라고 심플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셨지만 들어보니 작가가 되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너무나 강력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를 줄까 봐 무섭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공포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만화가 부표를 잃어버리는 것 부표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타임전도 오저랜드도 그렇고 큰 줄기를 따놓고 거의 이제 즉흥적으로 그릴 때가 많거든요 큰 줄기는 따라가면서 부표를 따라가면서 근데 그거를 정말 스토리가 꼬여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공포심도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치밀하게 잘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그래요 힘들지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짜도 내일 되면 또 생각받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괜찮겠는데 싶어서 지금 짜놓은 게 좀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시간도 낭비고 그럼요 그래서 좀 즉흥적인 거에 많이 맡기는 스타일인데 또 특히 개그다 보니까 원고를 짜고도 여기에 좀 재밌는 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해서 애드립으로 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 너무 이해갑니다 그래요 일단 요즘에 롱터뷰는 거의 마지막에 항상 작가로서의 두려움에 대해 여쭤보는 중인데요 제가 두려운 게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주변 작가님들이 다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대동연 지도 프로젝트 작가가 되는 과정의 지도뿐 아니라 이미 작가가 되신 분들에게도 뭔가 참고할 만한 얘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고정 질문처럼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벌써 한 시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저희와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긴장을 하고 이렇게 말을 평소에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먼저 막 말이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자 앞으로 섭외 들어갈 때 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윤처에다가 진짜 그냥 오시면 잘 말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섭외 들어갈 때 겁내지 마시고 네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한층 더 친해진 것 같아 좋네요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고 좀 더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가끼리 꼭 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정도 거리 괜찮다 느낄 때도 있고 아주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저는 늘 즐겁죠 근데 오늘은 특히나 아니요 특히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어주신 이윤처 작가님을 가까이서 뵈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작품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길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부보다는 어부는 적성이 아닌 것 같고요 낚시 실력 좀 무시하나요? 아니 아니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취미로 두시고 개그만화를 아주 길게 진짜 막 정말 이렇게 팬이 흔들릴 때까지 해주시면 그것도 너무 슬프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나중에 같이 다꾸나 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좀비 딸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윤창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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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도 인사를 드리죠 청가보라 산업대학에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대통령 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이윤창 작가님과 함께 아주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마라가 이준곰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